이번 썬키스 패밀리도 벌써부터 예매 대기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엔 보라씨도 볼 수 있어 너무 좋네요. 썬키스 패밀리 화이팅 천만 가수요. 고맙습니다. 뭐 그 천만 영화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죠.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아니 근데 생각도 안 했는데 또 이게 되잖아요. 그러게 말이죠. 그간 직업처럼 그간 직업 그간 직업처럼 썬키스 패밀리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? 뭐 그렇게까지 욕심부리고 싶지 않고요. 근데 원래 이제 천만 영화 이런 건 본인들도 잘 모르고 하늘에서 내려준 거다 막 이러잖아요. 또 내려주실 수도 있죠. 자 그래서 공약 한 번 갑시다. 4387님이 뭐라고 했었어요. 썬키스 패밀리 관객수 공약하셨나요? 안 하셨다면 하고 가셔야죠. 그래야 대박납니다. 여기서 이렇게 공약을 하면 대박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때는 공약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.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자 우리 관객수 공약 한 번 해볼까요? 네. 저는 500만이 넘으면 우리 패밀리가 다 와서 보라씨 시스타 춤을 다 같이 추겠습니다. 오 정말? 갑자기? 자 500만이 넘으면 우리 뭐 진경씨 정상훈씨 황우스레씨 뭐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시스타, 에어컨을 하죠. 오 좋겠다. 근데 막 이게 그냥 쓱 던지죠. 진짜 돼갖고 막 다시 출연하시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. 오 그랬으면 좋겠다. 나 진짜 희선씨 춤 좀 보고 싶네요. 아빠가 춤을 굉장히 아 잘 춰요? 저희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. 아 잘 춰요? 그래서 이런 공약을 하는구나. 영화에서는 이제 막 춤을 많이. 자 여러분 썬키스 패밀리 언제 개봉입니까? 3월 27일. 아 3월 27일. 목요일이죠? 예예. 목요일. 요즘은 이제 목요일 개봉을 많이 하더라고요. 불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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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 heat ox